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명의신탁자의 임무 근저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84-233 전원합의팀의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자가 원고고, 명의수탁자가 피고입니다. 명의신탁자라는 것은 자기 돈을 낸 사람, 땅의 실제 주인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실제 주인은 아니면 등기 명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땅 주인이 패소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이긴 사건이죠. 원고는 다른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등기 명의만 피고에게 넘겨준 거죠. 이런 걸 제3자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이제 3개가 있죠. 땅 주인이 내가 원래 내 명의로 있던 땅을 명의만 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이거를 양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도인하고 둘이 마주보고 계약서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등기만 제3자, 아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이거를 제3자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계약 자체도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남의 명의로, 그 사람의 명의로 계약까지 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돈만 내가 몰래 매도인은 모른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준 사람한테 명의로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 거를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3자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매도인과 계약까지 맺고 등기만 매도인이 피고에게 넘겨준 거죠. 그 상태에서 피고가 자기가 등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은행에 5억 원짜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고를 설정한 거죠. 그런데 근저당고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3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이 명의신탁자가 근저당고 설정이 돼서, 왠지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부당이대파랑을 반하는 책임을 지지 않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손해가 발생한 거냐, 아니면 부당이득을 취한 거냐,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것처럼 해서 지금 근저당고를 설정해가지고 5억을 제출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남의 토지에다가 근저당고를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범죄상 원인 없이 남의 토지에다가 담복권을 설정한 거니까, 여기에 부당이득을 반하는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제3자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시에 수탁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부당이들 반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럼 제3자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을 하면 수탁자는 부당이들 반하는 책임을 지는데, 그 상태와 똑같이 수탁자가, 명의만 빌려준, 갖고 있는 사람이 근저당고를 설정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당이들 반하는 책임을 지는 거다. 이게 이제 반례, 대법, 다수 의견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제 지금 법리상으로 보면 제3자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 원칙적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어떻게 되냐면, 제3자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원래 등기를 원고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실제 주인한테. 그런데 제3자한테 합의로 넘겨준 거죠.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 부실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자기 등기 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도인이 제3자를 상대로 명의만 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명의 말소를 구하고, 그러면 원고, 실제 주인은 매도인을 지비를 대의해서 말소한 다음에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3자 명의신탁의 구조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3자 명의 바꾸는 사람이 이걸 팔아봤을 경우, 팔아봤을 경우에는 그 파는 대금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한 거라고 봐서, 그 대금, 부동산 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하게 되는 것은 매도인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원래 채권을 돌려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분함으로써 돌려갈 수 없게 되니까, 이거를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매도인을 다시 이거를 원래 소유주,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관계가 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저당권에 관련해서 이 원고가 그러면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 등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그런데 그러면 등기가, 이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를 사게 되는 거죠. 받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도인한테 부당이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실제로 이직을 취한 바다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3자가 토지를 처분했을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지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명의인이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진다라고 다수의 의견은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김재영, 박정화, 김선수, 노태양, 이웅구 이렇게 다섯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의 논리는 뭐냐면, 매도인이 부동산 명의말소 청구도 가지고, 부동산 반환의 부당이득 반환의 권리도 다 갖는다. 다 갖기 때문에 이 원고는 매도인을 통해서만 권리 행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대법원은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반대의견은 곧바로 청구할 수가 없고, 매도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느 의견이 맞다, 틀리다거나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다수의견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수의견은 일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했을 때도 부당이득 반환의 제금을 지기 때문에, 근제당권을 설정해도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제3자 명의시탁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 시 유효합니다. 그리고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근제당 설정 시에는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되는 이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명의시탁에 관련해서 형사법자와 미사공의가 다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